2019년 유로피언 가이드라인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하트럭 머신과 하드웨어와 관련돼서 카디오플머라리에서의 디스포잡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스포잡을 중에서 캐눌라가 거의 일회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비너스 캐눌레이션 같은 경우는 센트럴 비너스 캐눌레이션은 하대정맥 인프라 배나카바와 상부에 있는 라이트와 이트리알, 어펜디지 또는 캐눌라 끝을 통해서 바이카발을 양쪽 SBC와 IBC에 각각 연결하게 되는 바이카발과 싱글 아트리알, 싱글 아트리알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라이트 아트리알의 어펜디지를 잘라서 그 안에 캐눌라를 RA에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바이카발의 경우에는 SBC와 IBC에 각각 캐눌레이션을 각각 해서 토탈플로우를 형성할 때 보통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RA나 RA를 접근하는 수술들, LA를 접근하는 수술들에서 SBC, IBC에 각각 캐눌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싱글 아트리알 또는 카디오 카보 아트리알의 투스테이지를 통해서 어펜디지를 통해서 RA에 홀이 하나 위치하게 되고 나머지 IBC에 홀이 위치하게 돼서 스테이지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투스테이지를 어프로치로 대부분 비너스 캐눌레이션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SBC와 IBC와 동시에 각각 하는 바이카발 그 다음에 RA의 어펜디지를 통해서 캐눌레이션을 삭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투스테이지 캐눌라를 통해서 RA의 어펜디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IBC에 위치 캐눌라 팁이 위치하게 되는 RA와 IBC에 두 개가 동시에 캐눌레이션을 시행을 해서 이제 그 탈열을 시행을 하게 되고 이제 비너스 캐눌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플렉서블한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킹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와이어로 안에 리임포스 이제 될 수 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눌라의 끝이 이제 구부러지거나 이제 곱게 펴질 수 있는 캐눌라의 크기는 이제 환자 이게 중요한 건데 이 환자의 크기 및 체중 이제 키와 이 몸무게를 통한 이제 BSA 를 구해서 이거에 대한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 카디악 아웃풋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물론 아트리알라인도 마찬가지지만 비너스 라인도 이 카디악 아웃풋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 사이즈를 선택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상 유량 예상 유량을 이제 계산을 해서 캐눌라를 선택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터 플로우의 어떤 그런 특징이나 어떤 저항 그 다음에 인덱스 이 캐눌라 대상 혈관 등을 기준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건 아트리알라인에서 공급이 된게 비너스로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아트리알라인에 4,000ml 가 예를 들어 분당 4,000ml 가 이 공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비너스 캐눌라를 통해서도 4,000 이상의 이 플로우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4,000 이 왔는 4,000 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3,500 이 밖에 안 나온다던가 이러면 이제 리저버의 레벨이 줄게 되고 그 500cc 라는 것은 이제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정체가 되거나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이 원인을 발생을 시켜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부종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치를 시키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캐눌라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트리알라 캐눌라 보다도 더 비너스 캐눌라를 통해서 이제 드레인 관련돼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에코모도 마찬가지고 이 cpb 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비너스 라인의 네거티브 프레셔를 이제 가하게 되면 이제 롤러 또는 센트리 퓨갈 펌프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클로즈드 하드쉘 비너스 리저버 해서 조절된 백퓸 보통 이제 vabd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해서 비너스 드레인지 를 이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vabd 를 사용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뭐 롤러 펌프 이게 없다고 그러면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롤러 펌프를 이제 비너스 라인의 브릿지로 사용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아니면 비너스 이제 센트리 퓨갈 펌프도 비너스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리저버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면 비너스 라인의 이게 커넥터를 이용해서 라인을 땁니다. 라인을 따서 이제 롤러를 하나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롤러를 이용해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내주게 되는데 여기를 클램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클램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클램프를 해서 이제 롤러를 통해서 다시 드레인을 시키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롤러 펌프에서 이제 오클루전 상태가 중요한데 이 오클루전 상태를 토탈 오클루전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 네거티브가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클루전의 상태를 어떤 느낌이냐면 이 바다에 떠 있는 강에 떠 있는 노가 있으면 이 노를 저어 가듯이 그 정도의 오클루전이 되어야 됩니다. 물을 저어서 앞으로 보낼 수 있을 정도만 너무 세게 돼버리면 물에 담가서 그냥 아예 그렇게 되면 이제 네거티브가 상당히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티리퓨갈 펌프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 비너스 라인에 라인을 해서 센티리퓨갈을 이용해서 다시 리저벌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들어오면서 만약 비너스 라인 항상 공기가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센티리퓨갈 펌프에서 이 공기가 여기에 공기로 인해서 이제 플로우를 형성을 못 시켜주는 그런 이제 어떤 단점도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주의 깊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두 번 뭐 저는 두 번 더 세 개 뭐 vabd 를 지금 뭐 거의 사용하고 있지만 vabd 뿐만 아니라 뭐 롤러 펌프를 이용한 그 드레인 이라던가 이 센티리퓨갈을 이용한 드레인을 사용을 해봤던 적은 있는데 이 센티리퓨가는 좀 문제가 종종 문제가 많이 생기고 롤러는 뭐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롤러를 돌려서 이제 혈액을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혈액 손상 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거의 뭐 지금은 이런 것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vabd 를 이용해서 거의 루틴하게 수술을 사용하고 하고 있고 이 테크닉을 사용하면 직경이 작은 캐눌라를 사용할 수가 있고 맥퓸을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라인을 작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캐눌라 사이즈도 이제 작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프라이밍 볼륨 이라던가 시야 확보에 좀 장점이 있을 겁니다. 캐눌라로 인한 시야가 방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롱캐눌라를 사용할 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롱캐눌라라고 하면 이제 보통 히모랄 캐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이 세레브라 인절이나 히몰라이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아스피레이션 이나 어떤 이런 미세한 공기들 마이크로스픽 에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 익스패딩 캐눌라로 이제 최적화된 비너스 리터는 뭐 유망한 개념이며 특히 이제 미니말리 인베이시브 서저리 에서 그러하지만 추가 조사가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벤팅 이라던가 석션 디바이스를 보통 수술 중에는 거의 루틴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심장 수술 중에는 이제 카디오토미 석션 이나 심장과 대혈관들을 통해서 오퍼레이티브 필드에서 CPB 서큘레이션 으로 이제 혈액을 다시 흡인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뭐 어떤 벤트나 이런 것들이 퀄레테랄 플로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lb 나 lb 로 볼륨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수술 시야를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피지올로직한 어떤 그런 생리적인 역류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보통 뭐 카드 전체 카드 아웃풋에서 2에서 4% 정도가 이제 생리적으로 다시 리턴이 되게 되는데 이런 플로우에 의해서 이제 시야가 보통 이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석션을 이용을 해서 그 시야 확보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벤트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뭐 공기 제거 라던가 아니면 이제 lb 의 디스텐전을 방지하는 어떤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로도 이 벤트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프로시저고 항상 거의 루틴 대부분 서전들의 루틴으로 벤트를 거의 사용하고 아마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석션 라인이나 이제 블러드 에어의 인터페이스의 이제 네거티브 프레셔는 이 블러드 이제 액티베이션 및 블러드 셀 데미지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고 가장 큰 게 이제 속도가 빨라 빨라 빨란 상태에서 이제 뭐 컬렉스가 이제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혈액 손상이 상당히 심해지고 이런 마이크로스코픽 에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생기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벤트라든가 이런 롤러 펌프를 사용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벤트의 벤트와 뭐 루트벤트 보통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카듀투미 서커 얘기를 하고 카듀투미 서커의 경우에는 이제 파샬 오클로전을 시행을 해야 되고 이 벤트와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이 파샬 토탈 오클로전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공기가 역으로 이제 그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 심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서 이제 항상 오클로전은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모든 케이스에서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안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항상 루틴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바이패스 체크리스트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이런 오클로전들 벤트에 대한 오클로전들에 대한 그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증거들을 보면 인 비트로 스터디에 따르면 네거티브 폴스가 이제 블러드와 공기 접촉이 있을 때 증가되는 히몰라이시스 희몰라이시스를 발생시키실 수 있고 뭐 그래뉴로사이트 이제 액티베이션도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보고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이제 인 비트로 스터디는 공기가 이 벤틱 라인으로 유입이 되었을 때 이제 아트레알 라인에 더 많은 이제 깨서스 이제 마이크로 엠볼라인 gm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있음을 이제 이걸 보여 주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이제 클리니컬 스터디는 이제 패시브 벤틱을 통해 혈액을 흡인하는 보다 부드러운 방법 뭐 젠틀한 방법이 있나 본데 이 혈액과 접촉할 때만 흡인하고 그 다음에 카디오토미 석션에 이제 스마트 석션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면 히몰라이시스 라던가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을 하는데 뭐 저는 이거를 뭐 본 적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줄일 수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뭐 임상 결과는 아직까지 보고 된 것은 이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레이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